안녕하세요 바로 배우고 바로 써먹는 파워포인트의 이장현입니다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를 배웠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고 쉽게 익힐 수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 많은 기능이 있지만 저는 정말 써먹는 기능, 딱 써먹는 기능으로 족집게 가회처럼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로 그 앞에서 매달려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요 저는 단축키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와서 하나, 이렇게 와서 맞나 안 맞나, 둘,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 방, 두 방, 세 방 끝 저는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화려한 파워포인트 물론 쓰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파워포인트의 본질은 바로 전달력, 즉 발표가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에게 더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총 두 권의 파워포인트 관련 책을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12권을 출간을 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발디 연구소 소장, 한국직업방송, 강의쇼, 청산유수 출연, 기업, 관공서, 대학교 등 강의 다수를 했고요 13년 강의 경력과 총 3천 회 이상을 강의하고 있는 제 이름은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배우고 바로 써먹는 파워포인트 지금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편집한 화면이 아니라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든 화면입니다 보시면 우측 상단에 슬라이드가 끝났죠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파워포인트 시작하시죠